안녕하세요 똘이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좋아다육에 나왔습니다 좋아다육에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함께 가 보실께요 네 이 아이는 애플파이라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굉장히 이쁩니다 애플파이 이렇게 7.5cm분에 꽉 찼는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 애플파이 8,000원 합니다 애플파이 8,000원요 굉장히 색감이 예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색감이 예쁜 줄리아나 이런 아이들은 6,000원 합니다 줄리아나 6,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까마니 시리즈 루비가넷이라는 아이인데요 루비가넷 이런 아이는 3만원 합니다 루비가넷 3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 아이는 멜즈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멜즈 이렇게 안으로 속하게 몰려있는게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멜즈 이런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멜즈 1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레몬베리 레몬베리 이렇게 외두로 생긴 아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5,000원 합니다 이 7cm분에 이렇게 차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분이 7cm거든요 네 이런 데 있는 아이들 레몬베리 5,000원요 네 이렇게 온슬로우 이런 아이들도 아주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도 5,000원 합니다 온슬로우 5,000원이요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예쁜 이런 아이들은 코코아라고 하는 창인데요 코코아 이런 아이들은 만원 합니다 코코아 만원이요 아주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코코아 이 화분도 지금 7cm 화분입니다 7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이 아이는 립스틱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립스틱 아주 단단하게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립스틱 6,000원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이 아이들 너무 예쁘죠 립스틱 6,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환엽 로즈 스텔라 환엽 로즈 스텔라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생겼죠 스텔라는 예쁜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아이들은 10만원 합니다 스텔라 10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모양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 아이는 모양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아주 자구들도 이렇게 뺑뺑 들려 달면서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차밍베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차밍베어 이런 아이들은 3만원 합니다 차밍베어 3만원이요 지금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이 아이는 마샬이라는 아이인데요 마샬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아주 라인을 그리고 있는 아이거든요 마샬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이 분이 15cm 분이거든요 이렇게 15cm 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 2만원이요 마샬 2만원 네 이 아이는 토파즈 토파즈라는 창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파즈 이런 아이들은 2만원 합니다 토파즈 2만원이요 네 이렇게 환엽 엘리자베스 이렇게 외드짜리로 된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자구들은 다 달았어요 이렇게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자구를 잘 내는 아이죠 이 아이가 이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환엽 엘리자베스 1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콜로라빈이라는 아이인데요 콜로라빈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콜로라빈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콜로라빈 8,000원이요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룬데리 꽃이 이쁜 아이죠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룬데리 8,000원이요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라 이런 아이들도 모양이 굉장히 이쁘게 생긴 아이죠 로라 이런 아이는 10,000원 합니다 로라 만원이요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호리진이라는 아이인데요 호리진 이런 아이도 만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뽀얗게 이렇게 분을 얹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펜지 펜지 이런 아이들도 아주 너무 이쁘죠 목대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올려온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좀 묵은 아이 같아요 목대들도 있는게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 5,000원 합니다 펜지 5,000원이요 이 아이들 색감이 너무 이쁘죠 정말 환상입니다 이 아이는 염자금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16,000원 합니다 염자금 16,000원이요 아주 색감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런 미니 칼라 염자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색감은 너무 이쁘죠 이런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너무 이뻐요 네 이제 이런 아도데스가 이제 입덜을 다 이렇게 오므릴 때가 됐는데요 이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아도데스 아주 색감도 이쁘고 이쁘죠 아도데스 6,000원이요 이런 레티지아가 색감이 너무 이쁘죠 이런 레티지아 이런 아이들은 12,000원 합니다 레티지아 12,000원이요 아유 너무 이뻐요 네 이 아이는 살루라는 아이인데요 살루 이런 아이는 이렇게 군생으로 생겼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죠 이런 아이들은 만원합니다 살루 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문수톤 문수톤 군생인데요 아주 짱짱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삼두군생 사두군생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7,000원 합니다 문수톤 7,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축전 축전 이제 꽃이 지고 곧 여기에 이제 탈피를 할텐데요 이런 아이들은 2만원 합니다 축전 2만원이요 아유 꽃이 굉장히 이쁜 아인데요 이렇게 아주 톡톡이 지금 곧 터질 때가 됐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러브 에이트라고 하는 아인데요 러브 에이트 이런 아이는 14,000원 합니다 러브 에이트 14,000원이요 아주 모양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장미꽃같이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러브 에이트 14,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그린 서브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 아이는 문데리랑 좀 비슷하게 닮았어요 네 이런 아이들은 14,000원 합니다 그린 서브 14,000원이요 이런 문스턴 굉장히 모양이 이쁘게 생겼습니다 문스턴 아주 대품입니다 이런 아이는 사이즈가 한 13,4cm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15,000원 합니다 문스턴 15,000원이요 네 이렇게 빈바디스 아주 커다란 빈바디스들 이런 분생으로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5,000원 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4,000원 하는 아이도 있고 또 이 아이는 3,000원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큽니다 네 이런 빈바디스 아주 엄청 큰 이렇게 화분에 지금 숨겨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5,000원짜리 이렇게 색도 예쁘게 들었어요 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화이트 스노우 금인데요 화이트 스노우 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이트 스노우 금 이런 아이들은 10,000원 합니다 화이트 스노우 금 10,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로사로아 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로사로아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주 붉은색이 너무 예쁘게 들었는데요 이런 아이는 2,000원 합니다 로사로아 2,000원이요 아주 예쁘게 생겼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커다란 분에 라디캔스 이렇게 커다란 분에 이렇게 숨겨진 아이도 있거든요 네 이런 아이들은 14,000원 합니다 라디캔스 14,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엘코온인데요 엘코온 아주 굉장히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2,000원 합니다 엘코온 2,000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똘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